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식 마지막까지 정말 특별하게 뮤지컬 여식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하객님 여러분께서는 모두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맞춰서 박수! 박수! happy, girl, 이제 오늘의 주인공م기를 빛빛을 하고 우리 모두 추 lip 한 수 있好吧 행복하게 다 잘 수 있나요 Shanghai yoyo 아멘 자, 여러분, 우리 교수님의 핸드폰을 가보겠습니다. 하나님의 핸드폰을 가보겠습니다. 하나님의 핸드폰을 가보겠습니다. 하나님의 핸드폰을 가보겠습니다.